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번에 더움주시오에서 커플모드 하고 새로운 모드가 나왔더라구요. 이야 이야 커플모드 그러면은 우린 못하네요. 하지만 괜찮아요. 친구람도 할 수 있으니까. 네. 이번에는 드디어 우리 몇 초반에 봤을게요 과연 커플이 될 수 있을까요? 52점 거의 5 2회에 포즈 안 사이드 피우네 됐어 없네 됐어 다음이 쇼 시작하실 때 어떻게 하실까요? 정인연 정인연 더 미지션에서 이번에 커플 모드가 없 Q. 코인의 캐릭터에서 Q. 코인의 캐릭터에 초록색으로 들어갈 수 있어 등짜료부터 아 등짜료부터 아 등짜료부터 어.. 제가 사투리를 이제 잘 모르는데 부산에 최근에 갔다 왔기 때문에 그냥 한 번 아 그럼 우리 부산 멤버들이 됐죠? 네 부산 멤버들이 좀 변경해 보세요 네 드리기만 드리게끔 손님 알고 싶어요 어.. 처음인데요? 기분만 하는 거 노래에 대해서 끝났습니다 네 자 타닝은 어땠어요? 아 괜찮았어요 아 괜찮았어요 손님 네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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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네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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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강단혈의 옥수호 옥렬 옥렬 근데 원래 옥렬 환이었어 너까지? 네 원래 옥렬 환이었는데 그 빠졌어 왜? 몰라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나요 나 이거 빼면 되네 관린이야? 어? 어? 아니야 아니야 관린? 아니야 아니야 밖에 다시 가야돼 아 뭐야 안녕히 계세요 마이크 너랑 둘이 만나겠는데 너희들 만나겠는데 만나는 거 해 이렇게? 아아 하하하 다가! 그건 누가 진짜. 형한테. 오씨? 뭐해? 예씨! 작작해! 대장해. viv alright. 방금. 드디어 있는 마지막. 드디어. 방금. 드디어. 진동적. 드디어 한국연예전. 드디어. 드디어. 저게. 루 미에 다 루 미에 오우 미에 루 미에 다 루 미에 루 미에 오우 미에 루 미에 오우 나 살수께 생활인데 생활이가 생활이 다른 생활이 그렇게 잘 생기고 굿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어휴 깜짝이야 무서워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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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